동남산 자락의 시골 마을 대대로 손이기한 영식의 집 마당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렸다. 아이고, 하들입니다. 하들! 외침과 함께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메우고 마른 벼락이 내리쳤다. 바닥에 서있던 매서운 눈매의 노파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쳤다. 오, 보이는구나. 미래가 보여. 노파는 정말 무언가가 보이는 듯 양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노파 옆에 서있던 영식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어르신, 정말 우리 아들 미래가 보입니까? 먼 친척 할머니이자 유명한 무당인 노파는 자신의 찬 어조로 말했다. 그럼, 투 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신령님이 얼마나 영엄한 분이신데. 어디 보자. 수많은 사람들과 눈부신 빛이 보이는구나. 그 한가운데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네 아들이 서있어. 무당할머니는 뚫어질 듯 허공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정말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환영이 있는 듯했다. 허어,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오르는 걸 보니 아마도 큰 인물이 되는 모양이구만.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어. 흡족한 듯 말을 있던 그녀의 얼굴에 문득 심상차는 기운이 어렸다.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당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다 못해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난 일을 마쳤으니 희망 가보겠네. 미래를 점치는 걸로 유명한 무당할머니는 도망치듯 그의 집을 빠져나왔다. 헤헤, 우리 진혁이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거지? 무당할머니가 돌아간 후 영식은 한껏 의기양양해졌다. 그녀의 신점을 받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집에서 출산을 감행한 그였기에 더욱 그랬다. 출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그녀의 지시대로 행한 영식은 이제야 한시름을 놓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건만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다. 집에서 출산을 하는 바람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생긴 일이었다. 휴, 어쩔 수 없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려면 시련을 겪게 마련이니까. 다행히 아들 진혁은 엄마 없이도 영민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영식은 올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진혁을 가여워하며 정성을 다해 키웠다. 그렇게 진혁이 다섯 살이 되었을 무렵 문제가 생겼다. 혁이 아빠 진혁이가 또 우리 동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동수 눈 좀 봐요. 옆집 동수 엄마가 눈이 시퍼렇게 멍든 동수를 데리고 따지러 왔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극간일로 큰 소리를 냅니까? 워낙 자주 겪는 일이라 영식은 심드렁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급기야 동네 아이들 누구도 진혁과 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 이걸 어쩌지? 고민 끝에 영식은 오랜만에 무당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혼자서는 도통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였다. 흠, 내가 아는 훈장 어른이 있는데 그분께 아이를 맡겨보는 게 어떤가? 무당 할머니는 전혀 의외의 처방을 내렸다. 단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당에 진혁을 보내 예절 교육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다. 규율과 예를 가르치는 곳이니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나? 영식은 아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안타까웠지만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고 그녀의 말을 따랐다. 우리 진혁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게 여의치 않았던 영식은 한편으로 잘됐다 생각하며 진혁을 기숙사당에 보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3년간이었다. 진혁은 여덟 살이 되기 직전 집으로 돌아왔다. 깎아머리를 한 진혁은 키도 훌쩍 크고 눈빛도 단단해져 있었다. 아이고 우리 진혁이가 아주 어른스러워져서 돌아왔구나. 영식은 무당할머니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 여기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전과 달리 진혁의 말수가 거의 없어지고 밤에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이 잦긴 했지만 영식은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다. 이후 진혁은 무럭무럭 성장해갔고 영식은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무당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다. 진혁이 물건을 훔치다 걸렸을 때는 무당할머니의 광에 일주일간 가두어놓고 도벽귀신을 쫓는 굿을 치렀고 중학교 시절 가출을 했을 때는 무당할머니가 잘 아는 박수무당에게 부탁해 산속 고행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진혁의 문제행동은 점점 줄어들었고 무사히 학창시절을 보낸 진혁은 어느덧 스무살 청년으로 자랐다. 하지만 큰 인물이 될 거란 무당할머니의 예언과 달리 진혁에게선 좀처럼 특별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진혁은 매일 방안에 틀어박혀 무의도식하며 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게다가 안 하던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어르신 우리 진혁이가 밤마다 집을 나가서 새벽에야 돌아와요. 아무래도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다 큰 애를 집에 묶어둘 수도 없고 어떡하죠? 영식에 전화를 받은 무당할머니는 가만히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벌써 그때가 되었단 말인가? 흠 세월이 빠르기도 하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식의 물음에 대꾸도 없이 무당할머니는 특별처방을 내려주었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게 자네 아들을 데리고 동남산에 올라가서 산중턱에 있는 동굴을 찾아가게. 내가 동굴 안에 미리 약초와 부적을 준비해둘 터이니 앞으로 열흘 동안 그 약초만 다려먹이고 신령님께 지성을 드려. 열흘간은 절대 동굴 밖으로 나오면 안되네. 이게 내가 처방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 알겠나? 그렇게만 하면 우리 진혁이가 어르신 예언대로 큰 인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호의를 받으면서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잊지 말게 꼭 열흘이네. 무당할머니는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날 영식은 아들 진혁을 설득해 동남산에 올랐다. 진혁은 의외로 순순히 영식을 따랐고 두 시간 남짓 산을 오르자 무당할머니의 말대로 동굴이 나왔다. 오 어르신이 정말 약초와 부족을 준비해 놓으셨네? 영식이 약초를 다르기 위해 불을 지피는데 뒤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난데없이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영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영식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아들 진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혁이 영식을 기절시키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영식은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 나쁜 인간이 나를 기절시키고 우리 진혁이를 끌고 간 건가? 진혁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채 열흘이 되기도 전 영식은 인터넷에서 놀라운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다. 시내 지하철 한복판에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는 한 청년의 영상이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속 청년은 여섯 명의 목숨을 베아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세상에 저런 무서운 일이 생기다니 영식은 고개를 내져우며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봤다. 끔찍한 사건에 세상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연일 범죄자의 신혼공개를 요구했다. 며칠 후 경찰은 청년의 신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인터넷에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놀랍게도 영상 속 살인마는 다름아닌 진혁이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아들의 모습을 확인한 영식은 충격으로 뭉져 누웠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진혁이가 범인이라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경찰서를 나서는 진혁의 모습이 대서 특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휩싸여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진혁은 그야말로 위풍당당 한점 죄책감도 없는 모습 이었다. 형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던 진혁은 차에 오르기 직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더할 수 없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찌 그때 본 미래와 저리도 똑같을 꼬 내 이럴 줄 알고 열흘간 동굴에서 나오지 말라 했거늘 내 말을 안 들으니 이런 일이 생겼지. 뉴스를 본 무당 할머니는 끌끌 별을 차며 진혁의 아버지인 영식을 탓했다. 천하의 사기꾼 할머니 같으니 미래를 봐준다고 그동안 그 많은 돈을 뜯어가다니 결국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영식 또한 무당 할머니를 탓하며 부득부득 이를 갈았다. 하지만 정작 진혁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진혁에겐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그는 다시 사회로 나가 도끼를 휘두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뿐이었다.